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서중원의 서브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안재현 백핸드 탑스피 조대성의 서브로 이어갑니다 잘 졌는데 그거를 돌아서서 순간적으로 잘 처리했습니다 아 이번 찬스 버릇 놓치고 이번엔 안재현의 서브 좋은거 같습니다 자 포인트 플레이 나가고 네 서중원 선수 리시브 굉장히 좋거든요 유도를 잘 해주고 있어요 서중원의 서브 아 안재현 장기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아 안재현 올해도 마쳤고 경기도 함께 많이 했고요 아 아 안재현 반환 플릭 5대7 아 이상수 아 예 파트너가 했을 때 그 다른 지킴이 놀림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엔 나가고만 안재현 플릭 길었습니다 좀 계속해서 안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부상으로 가서는 안되는 안재현인데 자 이번엔 타법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아 아 아 먼저 땄습니다 아 아 깊숙하게 역시 상수였습니다 아 안재현 공격 밖으로 아닌 안재현입니다 넷 렛 넷 렛 아 아 아 이상수 에브록 또 받아쳤어요 상수가 속았다고 느꼈는데 이미 늦었어요 자 그리고 2대4 네트에 걸리고만 짧게 짧게 아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아 이상수 그만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네트 걸립니다 이상수 아주 강력한 회전을 줘봅니다 서정은의 서브 안재현 포인트 플레이 성공합니다 프럼플레이조차 또 강력한 안재현이에요 이번에도 포인트 플레이 성공 연속성입니다 이상수의 서브 야 이상수 안 끝났군요 한 번 더 넘어오는걸 라켓의 볼이 제대로 묻혀지는 날입니다 자 안재현 6대8 아 서중헌 한 곳에 서중헌에게 왔습니다 푸쉬 싸움 이후에 9대7입니다 아 이상수 아 이상수 4대7 5대7 4대7 10대8 5대8 5대4